멀쩡하면만 자 바로 모셔볼게요 지금 아대윤 감독님과 대윤희지 모시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민정아 새해 민지커너랑 이거 16일이에요 새해 민지커너랑 민정아 이거 16일 와 귀엽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 첫날에 영화관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보라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일요일부터 이렇게 저의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스위치에서 우열을 맡은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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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위치에서 로하 역을 맡은 김준입니다 팬춘 입니다 하ites 하핰 하핰 하하핰 하핰 해요 하핰 하핰 2013년도 첫날 저희가 트위치 홍보를 바로 시작했네요 내일 브이앱이 있어 브이앱이 시설 네 1월 1일부터 우리 영화 홍보를 하게 돼서 되게 너무나 감행을 새롭고 기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임배우들도 촬영할 때 보고 1년이 지나서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키도 많이 크고 영화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와서 우리 가족들이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사실 되게 좀 떨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가장 떨릴 텐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음 많이 내주시고요 특히 이 스위치라는 영화가 좀 이런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찍으면서도 보면서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새해 선물 같은 영화로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역할 맡은 오동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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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다시피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기분 좋아하지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의 영화였으면 하는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 새해 첫 영화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스위치라는 주란 가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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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생화로 프로도 여기 한번 이렇게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개봉이 얼마 안 왔는데 이렇게 무섭거나 수영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분들 여러분이 더 이렇게 놀라자면 더 맛있겠죠? 고객님들이 작은 선물을 주면 사랑스러운 대리님들 이렇게 키월더이고 직접 전달해 주시고요. 우와 대박! 민정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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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심력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름표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물! 포켓몬! 귀엽다! 눈머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인사드리기 불안하겠습니다. 세일을 여는 한국 영화 트위치 좋은 리뷰학교 입속은 많이 부탁드리구요. 저희 인사드리기 불안할게요.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 안 잘되세요. 자리 안 잘되세요. 자리 안 잘되세요. 자리 안 잘되세요. 와 셔카까지 해. 셔카까지 해. 셔카까지 해 봐. 조용히 가. 조용히 가. 잠시만요. 귀엽다. 자, 다음은 어디에서 가나요? 회장, 또 도와드릴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름에도 가나요? 네 Applications 김 좋아요는 왜 Sandy 안 agrade자야 좋아 WHAT? 후회장 없는agem인데